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레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흠 누구요 이준호님 후원 9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준호님 900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마 저는 이제 한동안 사냥방송은 아마 안할 것 같고 아 아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자주 안한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아니야 간병화로 가야되서 시간이 잘 안날 것 같다 그래서 아아 방송하게 되면은 아마 대리관련이나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일 경험체량이 많이 줄었나? 61만 아니 분당 7억을 못먹나올래? 2배 합쳐도 지력이구 2배 합쳐도 지력이구 3배에서 지나ACH 5배 하이 2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지금 매서 시세에 얼마입니까? 4,400원에 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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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치킨펀즈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